사람분들의 고민보다 배로 힘들 것 같아요. 제목 자체가 그렇습니다. 쌍으로 미쳤어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저는 여기 천안에 사는 40대 주부예요. 요즘 집구석에만 가면 아주 속이 터지는데요. 여러분 넘어간다 넘어간다 넘어간다. 제 남편은 야구에 미쳤어요. 본 경기 보고 하이라이트 보고 해설 프로그램 또 보고. 봉골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어어 야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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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리 역시 우리 오빠 짱이야 열다섯 살 제 딸은 축구에 미쳤어. 축구에 미쳤어 진짜 쌍으로 미쳤어 팀에서 안 봤 거야 뭐야 나 축구 전복에 좀 비켜봐 좀 있으면 경기 시작한단 말이야 한 번 비켜. 야 안 돼 야 우리 경기가 얼마나 중요한 경기대로 내 야구 봐야 돼 야 야 젠가. 정말 쌍으로 짓밟게 내쫓고 싶은데요 여보 나 이것 좀 도와줘요. 에헤이 에헤이 거기서 볼을 그렇게 던지면 안 되지. 아유 딸 엄마 좀 도와줄래 아 꼬마 너무 됐다 우와 우빠들 짬마자 화이팅. 이 집에서 전 그냥 투명인간인가 봐요 쌍으로 미친 이 부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발 이 돌 좀 말려주세요. 자 이건 야구에 빠져요 다른 축구에 빠져서 고민인 자 화이팅 고 나오세요. 라 라 라 라 라 라 라와 수표 럭 라 라 라 라 라 라 라 랑 럭 다 동봉 나라 럭 다 동봉 나라 럭 다 동봉이 는. 아 그러면 딸이 언제부터. 스포츠에 빠진 거예요? 신랑은 원래 스포츠를 다 좋아해요. 근데 문제는 이제 야구 시즌이 제일 문제인 거예요. 퇴근하고 오는 시간 다섯 시 여섯 시 아마 야구가 그때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여섯 시 여섯 시가 그때. 여섯 시쯤 시작이죠. 문 열고 들어오면서 핸드폰 들고 들어와요. 오자마자 티비 틀어요. 뭐 노트북 틀어놔요. 노트북 틀어요? 네. 티비 틀었지만 티비는 한 경기밖에 안 나오잖아요. 티비는 한 경기밖에 안 나오잖아요. 다른 경기들은 다른 경기들은. 아니 그 자기 연구하는 팀 경기만 보는 게 아니야? 아 그러진 않아요. 자기 연구하는 팀도 있긴 한데 전체 야구 전체 다. 야구 전체는 좋았어. 새로운 전체를 알려고 하는 거야. 네네. 근데 야구가 끝나는 시간이 한 9시 반 10시. 연장하면 10시 넘어서도 끝나니까. 그러면 또 그때부터 다시 이제 세계방송사의 하이라이트도 다 봐요. 그 다음에 또 스포츠 채널 같은 데 가면 아일로우브 베이스볼 뭐 이런 것도 다 봐요. 그렇죠 그렇죠. 매일 매일 하는 거 아일로우브 베이스볼에. 월요일에는 안 하잖아 경기. 월요일에는 경기 안 해서 좀 낫겠지 싶지만. 일주일치 뭐하도록. 월요일에는 그 야구 토론하는 뭐 그런. 있어 있어 있어. 그거까지 다 봐요? 본인이 무슨 전문가들 아닌데. 네. 뭐 그거까지 다 봐요. 월요일에는 또. 근데 신기한 건 딸이에요 딸. 15살짜리 딸이. 딸이 축구를 빠지기는 어려운데요. 딸도 축구를 좋아하는데. 저희 집이 천안이에요. 근데 이제 가까운 서울이나 수원 아산. 그러니까 자주를 못 가도 한 달에 한 번꼬로는 꼭 가려고 하고. 그다음에 쟤도 똑같이 아빠랑. 미디어로 다 챙겨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는 핸드폰을 가지고 있을 수 없으니까. 학교 끝나고 오면. 그 핸드폰을 다 검색해요. 오빠들 그런 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오빠 선수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축구 경기에 어디 어떤 경기가 몇 날 어디서 하는지. 또 집에 와서 인터넷으로 또 어떤 일이 있는지 그것도 다 검색을 하고. 아니 둘이 그러고 있으니까 진짜 싸구로 미쳤지. 중2 찌르타지. 중2요 네. 건전한 취미잖아요 사실. 아버지도 그렇고 딸도 그렇고. 둘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건전하게 어디 나가는 것도 아니고. 애기아빠 같은 경우 나가서 술 먹고 돌아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담배 피는 것도 아니고. 담배도 펴요. 아 담배도 펴요. 그런데 고민인 게. 가족끼리 소통이 안 돼요. 애기아빠가 퇴근하고 오는 그 다섯 시 여섯 시간에는. 뭐 티비만 보고 있으니까. 네. 외식할 때는 그래도 좀. 외식할 때도 자기도 좋아하는 얘기만 하죠. 저는 솔직히 스포츠에 아예 관심이 없어요. 축구가 몇 명 하는지 야구에 몇 명 하는지도 몰라요. 아 진짜요? 좀 아세요. 네. 그 정도는 알아야죠. 아니 그런데 이제 다들 각자 얘기만 하고. 심지어 저희 신랑은. 이렇게 핸드폰에 축구를 야구를 하는 거 틀어놔요. 바닥 옆에다 이렇게 내려놔요. 네. 이렇게 찌끔찌끔씩 보죠. 말하면서. 네. 두 분 중에 더 고민이라고 생각하지. 물론 아빠도 고민이긴 한데 딸이 더 고민이죠. 왜냐하면. 학생이니까. 네. 춤이잖아요. 혹시 저 딸이 축구 뭐 프론트라든가. 축구단에 관계된 일을 하려고 그러는 건 아닐까요? 아니요. 궁극적인 목표는. 오빠랑 결혼하는 거. 그것도 괜찮아요. 축구 선수 하나에 빠져나오구나. 결혼만 하면 괜찮은데. 만약에 하게 되면 그것도 괜찮지. 투표가 딱 그걸로 정해져 있으면 그죠? 자 그럼 남편과 딸을 만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버지 무슨 야구 좋아하게 생겼다. 아버지 아내분의 고민 이해가 되십니까? 글쎄요. 제 나름대로 그게 유일한 취미이면서 스트레스 해소 방법인데. 뭐 여러분들 다 하고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 있을 텐데. 고민은 아닐 것 같다고 생각이 드네요. 딸은 어때요? 엄마의 고민이 이해가 돼요? 아니요. 공부를 받는 스트레스 등을 축구를 보면서 해소도 하고. 오빠들을 보러 다니면서 사실 진짜 제 인생의 행복을 느끼거든요. 제 인생의 행복을 느끼거든요. 엄마는 맨날 공부해라. 뭐 오빠들 좀 그만 따라다녀라. 그러니까 사실 잘 이해가 안 가요. 그럼 두 분 중에서 누가 더 고민이신 것 같아요? 서로가? 당연히 딸이 더 고민이죠. 당연히 아빠가 더 고민이죠.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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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는 맨날 봤던 경기 떠보시잖아요. 그래서 진짜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저는 깔끔하게 한번 직접 보고 오고 끝내거든요. 직관만 하고 푸셔야? 아니 근데 여러 개를 다 펼쳐놓고 보는 이유가 뭐예요? 약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다섯 개를 보는 이유는 이제. 동시에 다섯 개를 다 보시는 거야? 네. 그럼 티브이에서는 사분할 하시는 거예요? 노트북으로. 네. 노트북에서는 이제 사등분해서 네 개의 얘기를 보고 하나는 이제 휴대폰 펴놓고 보고. 게임이라고 하는 거는 그. 흙을 보면서. 그. 그 중요한 따가 있잖아요. 그걸 봐야. 다르죠. 진짜 그 희열을 느끼고 재미를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걸 다 보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또 밤에 하는 하이라이트를 왜 또 보세요? 네. 그거는 이제. 아줌마들이 뭐 드라마 재방송을 보는 거나. 뭐 애는 이렇게 재방송을 자꾸 보는 거나. 뭐 그렇지 않겠어요? 아 그런 그런 맥락이다. 지금 너 어디 팬이세요? 고향이 전남 한 평이래서. 아 타이거스요? 네 혜태의 골프 팬이었는데 지금 이제 기아 타이거즈로 바뀌어서. 그때부터 이제 뭐. 손동열 이정문 굉장히 좋아했었고 지금은 다 좋아하지만 이제 뭐 안치영 선수나 뭐 김호령 선수 이런 선수를 좋아. 너무 다른 축구가 좋은 이유가 오빠들 때문인 것 같은데. 맨 처음에는 이제 선수를 보고 축구를 빠지게 됐죠 그렇죠 지금 누구예요 지금. 저 부산 하이파크 이정엽 선수. 이정엽 선수. 네. 오우. 저 선수에 한명이 나온 저 선수. 오오오오오오. 이정엽 선수. 사진을 한 번 보여. 귀여워. 저희가 얘기하라고 지금 사진을 갑자기 떼었는데. 소집어요? 하늘만 봐도 너무 좋아? 네. 딸이 이정엽 선수 좋아하는 거 알고 계셨죠? 알고 있죠. 그 선수가 제 이름도 알아요. 오 이정엽 선수는 어떻게 알아요? 이거 어떻게 그러지? 이러면 택배 아저씨 알아요? 공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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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 방 사진이 좀 준비되어있다는 게 한번 보여주시죠 이 점에서 유니폼 걸렸는데 저기? 저게 앞뒤로 다 다 손흥민인데? 손흥민은 좋아했어요 아니 여학생 방 같지는 않아 병준이 방이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엄마가 지금 걱정인데 그거거든요 공부를 소홀히 하는 거 자체가 사실 제가 공부에 관심이 진짜 없어요 그리고 잘 안 하고 지금도 시험 9일 전이거든요 근데 전 시험 전에 자습 시간이 한 교시 있는데 그 자습 때 한번 읽어보고 하면 그렇게 나쁘지 않게 나오는 거 같거든요 그럼 홍석이 어떻게 돼요? 전교생이 356명인데 204등 저는 솔직히 중간말 하라고요 중간말 그 중간이 진짜 힘들어요 심지어 저희 학교에서는 중간이 힘들어 진짜 공부 잘하는 애들이 너무 많아요 학교는 잘못 갔구나 네 근데 엄마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공부를 하면서 통과하다 이만큼 공부했잖아 하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있을 텐데 노력은 해봤는데 사실 그만큼 나오지도 않고 그렇게 공부를 하는 거 제가 이제 축구로 스트레스를 풀기 때문에 근데 딸 말도 이해가 안 가는데 근데 공부 안 하잖아 어디서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제가 있는 종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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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 어디서 스트레스를 받아요? 이제 시험 기간에 바짝하죠 한 1, 2주 전에 그때 바짝 스트레스 받은 걸 푸는 거야? 네 벼락치기 스트레스 네 압박해서 약간 고민은 되겠어요 공부 안 하는 거는 이제 너무 좀 심하니까 압박도 심어줘요 최근에 친구들이 자기랑 안 놀아준대요 네? 그러니까 이상하잖아요 얘가 성격 좋은 애가 왜 친구들이 안 놀아주냐고 했더니 아 지금 시험 기간이라서 친구들이 공부만 하느라고 나는 못 놀아줘 이러는 거예요 시험 기간에 공부하지 없는 그게 또 스트레스인 거예요 또 얼마나 당황스러워요 딸 이거 뭐예요? 아무래도 시험 기간이어서 친구들이 이제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에 맨날 공부만 하고 있더라고요 축구 좋아하는 애가 너밖에 없지 네 말에서 아 제가 한 명 이떡 시켰어요 혹시 일은 어떤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기 아빠는 개인 사업을 하고 네? 저는 보리밥집 천하에서 보리밥집 식당을 하는데 아 보리밥집에 보리밥집 아 맛있겠다 근데 이제 애기 아빠가 개인 사업을 해서 조금 그게 좀 안 좋아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경제적으로 저한테 조금 도움 주는 게 아예 없어요 아 지금 그러면 식당 하나로 지금 집안에 일을 이렇게 해야 하는데 카운터에 노트북 틀어놓고 TV 보면서 손님 들어와줘 들어오는 중 말하는 중 넉이 있어요 넉이 나가요 TV에 더 보다는 손님이 바글바글 가고 아내 혼자 하는데도 안 도와줘요 네 그럼 다 막 안 도와주진 않지만 건성 건성은 신경이 저쪽으로 가 있으니까 아니 온통 신경이 어디로 가 있으니까 건성인 거죠 저는 주방에서 음식 준비하라 설거지 쌓인 거 해가 서빙이라고 해서 혼자 다 해달라고 혼자 다 해야 돼요 바쁠 때는 좀 도와주시죠 야구 나중에 하이라트나 또 보면 되잖아요 밤에 근데 본방이 중요하기도 하고요 본방이 중요하기도 하고요 이거 뭐 서로 이제 입장 차이일 수는 있는데 지금 얘기한 것처럼 그 정도까지는 아니거든요 그게 좀 너무 과장된 거 아닌가 싶어요 야구는 원래 그렇게까지 보세요 제가 하는 일도 또 잘 안 되고 있었고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런 스트레스를 이제 풀려고 그게 요즘 같으면 또 제 유일한 낙이자 뭐 취미이기도 하니까 그놈에 스트레스 했을 법은 됐다많아요 됐다많아요? 결혼 초에는 스타그래프트 게임에 완전 그거에 또 미쳐가지고 골프도 거의 뭐 싱글 가까이 서요 지금 최근 몇 년도에는 애니팡 게임에 완전 또 거의 아마 그런 거 하면서도 물론 야구 시즌에 지금처럼 똑같이 야구 했었고요 그러니 뭐 눈으로 보이는데 제가 얘기를 해야 그걸 좀 뭘 도와줘요 예를 들어서 설거지 좀 해줘라고 하면 어 알았어 하고 해요 이미 이미 정신은 티비에 가 있나 핸드폰 옆에 옆에 있거나 하니까 건성으로 하고 제 손에 한 번 더 간단 말이에요 시간일을 좀 도와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설거지 해라 뭐 음식물 쓰레기 버리고 와라 라고 하면 또 다른 분들은 하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전혀 제가 안 하는 건 아니니까 근데 식혀야 하니까 알아서 해주면 좋겠는데 그래도 뭐 욕은 안 하시죠 입을 되게 열심히 하고 막 하는데 욕을 해 안 돼요 안 되죠 아 그건 안 돼요 일도 안 하면 욕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딸이 한 번 중간 입장에서 정확하게 얘기해줘요 안 해요 그거 안 한다고 보는 거야? 어느 날은 저랑 언니랑 엄마가 이제 이모 집에서 하룻밤 자려고 이제 잠깐 하루 동안 집을 비운 적이 있어요 빨래 다 됐으니까 이거 이불 좀 꺼내서 널어줘 하고 나갔는데 저희가 하루 뒤에 집에 들어오니까 세탁기 안에 그 이불이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엄마가 그때 엄청 화를 내셨어요 빠른 것도 못 넣은 거야? 네 혼자 좀 삭힐 때가 좀 많겠어요? 저는 혼자 삭히는 거예요 저는 어디 스트레스를 풀 때가 없어요 몸은요? 그럼 몸은? 몸은 안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몸은 많이 아프죠 일을 너무 많이 하니까 하루 종일 서 있으니까 다리에 하지정님도 오고 아 하지정님 그다음에 또 다리나 한의원 원장님도 제발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오라고 왜 이렇게 안 와서 맨날 이렇게 한 번 아파 죽겠으면 오냐고 네 그러면 오늘은 내가 가게에 있을 테니까 네가 가서 병원 가서 침이라도 맞고 안 하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얘기를 저 이제까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가게 안 하고서 에려가 없으신 거 남편분께서는 물론 아내분 일이 힘든다는 건 알고 계셨겠지만 몸까지 힘드시다는 건 알고 계셨나요? 그쵸 알죠 뭐 그 식당 일이라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잖아요 처음 해보기도 했고 이러저러 아픈 건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조금 미안한 마음은 없지 않아 있죠 근데 그걸 제가 표현을 못 해서 표현을 못 한다는 건 핑계일 뿐이고 사실 표현을 못 하시면 아내의 얘기라도 좀 충분히 들어주실 필요는 있잖아요 말씀하시는 걸 쭉 들어보니까 대화가 부족해 엄마와 아빠가 대화를 많이 하시는 편이에요? 아니요 잘 대화를 잘 안 하세요 피곤하셔서 그런 거일 수도 있는데 일단 서로 되게 포기하신 것처럼 말씀을 안 하시고요 집에 왔으면 시끌벅적하게 반겨주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럼 다른 아빠랑 대화 엄마랑 대화 많이 해요? 네 학교에서 있었던 일이나 뭐 축구 보러 갔다 오면 있었던 일들을 엄마 아빠한테 되게 자주 얘기해요 근데 오빠 보고 왔구나 이런 식으로 맨날 반응이 똑같으시니까 저도 말 걸기가 좀 싫어지고 외로워지죠 제가 가게를 하면서 제하고 조금 소홀해진 건 솔직히 좀 있어요 제가 너무 피곤하니까 근데 또 제가 자꾸 축구 얘기만 하니까 저는 또 그냥 건성으로 응응 그런 오빠들 만나고 왔어요 네 뭐 그렇게 하니까 모르니까 이야기 거의 80% 이상이 축구 얘기예요 그럼 제가 진짜 궁금한 게 있는데 두 분은 어머니의 취미가 뭔지는 혹시 아세요? 드라마 아 드라마 보세요? 그건 취미가 아니지 사실 그냥 아버지요 아 이제 그전까지는 에어로빅을 되게 좋아했었어요 에어로빅 한 지가 그럼 건강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몸매하고는 별개로 몸매하고는 별개로 몸매하고는 별개로 이제 에어로빅 그걸 아니 뭐 보시고 지금 요즘은 이제 시간이 안 나니까 이렇게 건강하고 이렇게 겉으로 보이시는 분들이 한 번 쓰러지면 못 일어나요 끝에서 오는 거거든요 근데 엄마가 지금 SOS 친 거예요 겉만 볼 게 아니라 속을 이제 봐야 될 거 같아요 그렇지 이 시즌이 저희 보리바투도 되게 바쁜 때니까 조금만 지금보다 아주 안 보라는 소리는 안 해요 야구 보이는 것처럼 시선을 조금만 돌리면 제가 힘들게 일하는 게 눈에 보일 텐데 좀 줄여서 좀 나를 더 적극적으로 조금만 도와줬으면 딸한테 말하는 점은 없어요? 딸은 공부죠 몇 등까지 굶고 오시는데요? 380 몇 등이니까 지금 204등이에요 204등인데 솔직히 저는 늘 얘기해요 중간만 하자 그럼 50등만 올리면 된다 너 엄마 부탁 들어줄 수 있어요? 네 노력은 해보겠지만 잘 안 나와서 정말 자신이었구나 네 넌 혹시 꿈이 뭐니? 저 스포츠 아나운서 스포츠 아나운서 야 아나운서가 공부 열심히 해 야 널만 잘한다고 아나운서가 되니? 딸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그 제 팬을 생각을 해봤을 때 저를 위해서 목표를 세우고 누나 나 누나 공연 보러 오려고 성적 이만큼 받아서 이만큼 올랐다요? 누나 덕분에 나 이 대학 갔어요? 라고 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누나 덕분에 라면서 근데 그 친구들이 유독 기억에 남아요 아마 그 선수에게도 그 말을 한다면 아마 그렇게 할 거예요 그랬어? 내 팬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공부를 해서 성적이 올랐다고? 하면서 한 번 더 기억이 남을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공부 계획을 세워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예요 김세정 박사님이세요 청소년 심리 전문가 하루 종일 시간이 딱 빈다 그럼 뭐 하고 싶으세요? 하루만 네가 하고 싶으면 해라 저는 또 이번 하면 올 것 같은데 제가 그냥 하는 말이 뭐 했냐면 남들은 교통상수도 잘 나왔는데 교통상수도 안 나 또? 교통상수도? 네 교통상수도 나서 병원에서 뼈팜 고치 입원에 누워서 아무 걱정도 안 하고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아유 얼마나 쉬고 싶으시면 사고가 났으면 좋겠대잖아요 우리 엄마가 잠자리 들면서 늘 하신 말씀들 아침에 눈을 안 떴으면 좋겠다 너무 고단하니까 사실 너무 고단해요 진짜 그게 온 거예요 고단한 거예요 과부하가 걸릴 때로 걸리신 상황이에요 많이 도와주시고 딸도 엄마 많이 도와주고 네 그래요 자 이제 엄마한테서 고민이다 아니다 진짜로 어머님께서 속에 있는 걸 풀 수가 없다는 이야기인 거잖아요 학원 나라 딸도 아버님도 다 축구를 보고 야구를 보면서 푸는데 어머님의 이 소원 누가 들어주시겠어요 이거는 저는 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머니 뭐하나요? 저는 고민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도 두 분께서 미안한 마음도 가지고 계시고 노력하겠다고 하시고 또 그 대신 외곽 내용인 엄마를 위해서 약한 마음을 좀 어르고 달래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래도 고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엄마 입장에서 고민이 아니라고? 엄마 교통사고 나서는 저를 쉬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도 네 네 네 네 냉철하다 냉정하고 네 그렇게 한 입구장이 생겼고 그죠 산들이 제 생각에는 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대화들이 제일 부족했다는 게 가장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저도 고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럼 그렇죠 병전이한테 욕먹고 싶으면 고민 또 하세요 옆에서 듣고 있으면 제가 보리박 가게 가서 도와드리고 싶어요 이야 너무 마음 아파요 매일 문찬이 온대요 네 알겠습니다 아 경찰이 착하다 도와주고 싶대 나는 그 집 가서 한번 밥 먹고 싶다 그 그 아 아 저도 저도 고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머니 같이 가족에서 다 같이 할 수 있는 취미를 한번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고민이 고민이라고 생각되시면 지금부터 방탄 라인 눌러주십시오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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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남편분 딸 엄마한테 아내한테 한 말씀 여보 내가 너무 관심이 좀 소홀했던 거로 느꼈고 하루아침에 뭐 딱 끊기는 어렵겠지만 최대한 줄여서 당신은 하나님 많이 도와주고 어쨌든 힘들지 않게 할게요 사랑합니다 네 네 이제 나도 본방 좋아하시는데 인생은 한 번뿐이잖아요 아내분이 내 눈앞에 있는 그 본방을 많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자 우리 딸 딸님도 엄마 엄마 일단 공부를 열심히 할게 그리고 얘기도 자주 하고 힘든 일 있으면 도와줄 테니까 언제든지 언니나 나나 아빠한테 얘기를 많이 해줬으면 좋겠어 사랑해 네 짱으로 미쳤어요 자 결과 보여주세요 네 끝자리 자 대표는 넘어갔을까요? 네 넘어갔어요 168 아니야 혹시? 그럼 이기는데? 에이 에이 왜 그러나 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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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이것이 아뇨 이번 주 우승을 잘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서 국민 응원상금을 드릴게요 성공한 대한민국 국민 없는 그날까지 안녕하세요 여러분 응원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